아유 레이디 아유 레이디 아지메이오 여려바되키루 키토 대다이 온라인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일단 애들 좀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제가 아는 애가 몇 명 없어가지고 한번 촬영 한 번만 해볼까? 아 아 안 나올 것 같아 나 이거 출체 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모르는 스타인데 딱 한 번만? 진짜 님들 믿고 망이야? 제가 가지고 있는 SR 확인은 어디서 해요? 카드 이상? 정렬 레어도 확인 각성도 시킬 수 있지 않아? 이 각성 게이지를 노래를 하면 차는 거예요? 본 공연으로 하면 되죠 뭐야 이거? 예전할때 이런거 없었는데? 에너지 사용으로 검을 따낼게요 타임만 맞춰두면 되지 아 2등 게임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미키가 없네? 미키는 엔젤타입에만 나오나? 기본적으로 림들아 이런 리듬 게임이에요 화살표 방향 따라가지고 눌러주고 환정이 되게 좋다 딜레이가 있는데도 딜레이가 있는데도 확실히 이런 뮤비가 나오는게 좋기는 하다 미키 나오는거 하고 싶다 어허 나이컬 나스 너는 근데 미키 대귀로 짜면은 이 곡은 파란색 타입이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쓰알일러로 보면 애들 왜 다 커였냐? 쓰알일러가 사기인가? 기다려봐봐 이번.. 픽업이 누구지? 왜 이렇게 보면 미즈키도 커요 딱 10회만 더? 지금 10회차 두 번 더 할 수 있는데 왠지 나올 거 같지 않냐? 딱 한 번 더 하면? 픽업인데? 믿고 갑니다 어차피 이번 다 지르고 안 나온다고 즐거워보이는 장면이 찍혔대 야 근데 난 안되나보다 어떤 게임을 해도 잠시만 아, 미즈키 뽑고 싶어 이거 미즈키 뽑고 싶어 그냥 아 진짜 제발 어? 최고의 한 장 잠깐만 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평범한데? 아 누르면 떠? 아 제발요 제발 미즈키 주세요 눈감고 눌러볼게 떴냐? 제발 딱 한 번만 찍자 그래 진짜 님들 마지막입니다 더 하려고 그러면 절 욕하세요 아시겠죠? 제발 최고의 한 장 진짜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여기 있는 터지기 한두 번 보는 광경이 아닌데 에휴 아이씨 딱 딱 딱 15년차만 더 얘 너무 뽑고 싶은데 어 확정이야 저거? 최고의 한 장 아니라도? 아 제발 진짜 제발요 오와 두 장 떴는데? 아 제발 나온건가? 오케이 이건 중복이면은 뭐가 이득이야? 이스알 돌 준다고? 이스알 티켓하고 돌? 아 근데 픽업 뽑으니까 좋다 라이브 더 해야지 또 라이브 더 해야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